시카고 스타일이라고? 야 누구 한 명은 저기서 핫도그 사오고 그 분은 여기 줄 수 있는 게 어때요? 야 우리 핫도그 가위바위보 하자 스태프분들 모두 4개 어때? 야 괜찮잖아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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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개 12개 야 주유사 오늘 길어서 못 시작했어 뭐라고 생각하지? 헬로 핫도그 털브 안녕하세요 스틱이셔스 핫도그 플리즈 이러면 되나? 사람 많대요? 사람 너무 많아서 기다리고 아 진짜로? 그래 아니 아쿠아리움은 부산 아쿠아리움도 좋아 저 여의도 육사 3대 아쿠아리움도 좋고 스파프 만난 예 예 예 털어리움은 털어리움은 박시가 은근히 재밌어요 박시 알겠지? 겨울에 빙어 빙어? 어, 빙어 진짜 저 운동하고 계시네 죽겠다